홍릉 대비묘 옆에서 홍릉과 창릉으로 넘어가는 길은 나지막한 등성의 하나를 넘어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현재 홍릉은 비강 옆으로 길이나 있으나 원래는 금총교를 건너 들어서게 돼 있었다. 묘네수를 가로질러 금총교를 놓는 가닥은 기가 헛되이 빠져나감을 방지하자는 뜻이라고 한다. 금총교를 지나면 홍살문이 보이고 그 안으로 곱게 뻗은 참도가 나 있다. 그 참도 끝에 3단의 석축을 엄물려 쌓고 지은 튼실한 정자각이 있다. 입공식 맞대 지붕에 육중한 정자각은 산면에 방풍판이 달려 있다. 홍릉의 주인인 영조의 정비 정성왕우 서씨 달성 부원군 서종재의 딸로 태어나 1704년 13세에 숙종의 둘째 아들 영조와 혼례를 치렀다. 영종이 병약하여 후사가 없자 연인군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세자빈에 봉해졌다. 18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으나 후사 없이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해 이곳에 묻혔다. 가파른 경사를 타고 올라 봉분에 이르면 봉분 왼쪽이 판판하게 다듬어진 채 텅 비어있어 의아스럽다. 복장은 분명 두기의 봉분을 감싸안을 요량으로 둘러쳐져 있으나 봉분은 오른쪽 하나뿐이다. 생전의 영조는 바로 이 옆자리에 누울 예정으로 자신이 안치될 정열에 십자를 새긴 돌을 묻어두었다고 한다. 영조가 왕비의 행장을 쓰면서 왕궁에 43년 동안 늘 미소띈 얼굴로 맞아주었고 게으른 빚 없이 양전을 극진히 모셨으며 생모 숙빈추씨의 신의를 모신 제전에 기울였던 정성을 고맙게 여긴다 하였으니 정성왕후를 생각함이 각별했던 것 같다.